자 우리팀에 블리츠가 있기때문에 인베가자 할겁니다 봤죠? 따라가줘야되요 이런거는 바로갑시다 라인갔다가 끊었는데 놓치면은 순식간에 저로마녀사냥 정치딜 당하거든요 역시 롤은 정치게임이야 블리츠가 이 스킨 메라스킨이래요 메라의 기운을 느끼자 전멸그랩해 아 야 잠만 이거 전멸그랩 가! 전멸그랩 나였으면 전멸그랩했을텐데 나 아이씨 뭐야 아니? 아니? 자 이 라인까지 빨리 밀고 집을 가도록 하죠 안돼! 퀸님 이쪽으로 오세요! 업무해드리겠습니다! 조심조심 이 집에서 아마 제대가 W쿨되서 W쿨 쓸테니까 제대한테 이 스크 전멸로 빠져서 퀸을 잘립니다! 으아하하하하 나른 남자 팀을 위해서 내 스펠을 바치는 남자라구요 하하하하 퀸님 어때요 조나 멋있어 ват yang 저킬 킹 sure 모니터 하하하하 조나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누르시면 완전케이득